들려주는 오늘의 자만 28장 전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곡히 행하는 부자보다 나은이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오 탐식자를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도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대건휘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악재하는 악한 관원은 불을 짓는 사자와 줄인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호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이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곡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쫓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기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부어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을 인하여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제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류니라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여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오늘도 주와 함께